프로듀스 워너원 시즌 뽑아서 시작이 되는데 사실 저는 불량이 굉장히 없었거든요 불량이 근데 없어도 그래도 너무 실망 안 하셔도 되는 게 저는 사실 직캠에서 되게 운이 좋게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직캠으로 거의 40위 정도가 엄청 뛰어서 다행스럽게 다음 라운드로 가게 되었던 케이스인데 불량이 없다고 너무 속상해 하시지 마시고 직캠이나 이런 데에서 본인의 매력을 충분히 발산을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투표를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프로듀스 워너원 선배로서 또 후배들을 위해서 조언까지 해줬고 저는 그거 기억에 남아요 문복이 형이 우리에게 최길을 걸게 해줘요 동환씨가 한 얘기 맞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참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자 다음 주로 여기 기자님께 마이크